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봉화산공원 신월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과거 숲이 우거졌던 이곳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으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는 등 진통을 겪다 올 초부터 공사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건설을 반대했던 공사 현장과 인접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착공 이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확인하고 한 차례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반면 아파트 건설이 찬성했던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 측이 설치한 소음 계측기에선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항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없애고 무리하게 산자락을 깎아가며 아파트를 짓는 상황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산을 뒤에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저런 아파트를... 순천 봉화산 일대의 민간공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는 이곳 신월지구 외에 망북지구와 삼산지구를 포함해 모두 3곳.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망북지구가 의무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사업 실시인가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삼산지구 역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순천도심 곳곳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사업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면서 아파트 건설과 맞물려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